12구 참사와 관련해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미나 창원시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 의원의 이런 사실 확인 없는 편의향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제가 공익인 줄을 깜빡했네요. 정의당은 김 의원이 사과 입장을 밝힌 직후 공인임을 깜빡했다는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책임이란 자꾸 깜빡하시는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정의당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철저히 물으면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함을 창원시 의회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김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이른 아침 창원시 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년위원회는 김민하 시의원의 사실 확인 없는 편향 발언은 처음이 아니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김민하 시의원의 사실 확인 없는 편향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창원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공산당 책 발언입니다.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창원시 공공도서관 81곳에 이적 표현물은 한 권도 없었고 이성만 관련 책은 152권, 박정희 관련 책은 403권으로 확인됐습니다. 막말 파문에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편향 발언 만큼이나 공인임을 깜빡했다는 김 의원의 태도에 지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